안녕하세요. 즐거운 생각 박재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167번째 양머리 도움입니다. 이거는 쉽 헤드인데요. 어제 했던 게 캘리포니아 쉽 헤드였는데 그거랑 생긴 게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빠삐용을 연상시키는 그런 줄무늬가 있고요. 그래서 어제 했던 건 캘리포니아 도움이니까 당연히 캘리포니아 근처에 서식하겠지만 이거는 대서양, 특히 서대서양 쪽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데 이거는 크면서 조금씩 흐려지는 게 특징이고요. 학명부터 보겠습니다. 학명은 아초사거스 프로바토셉팔러스고 따뜻한 수원의 연안 그리고 강옥 위에 서식합니다. 노바스코사에서 브라질까지 분포를 하는데 주로 많은 건 멕시코만 근처고 이게 때로 서식을 하고 특징이 일단 통명부터 하겠습니다. 통명은 컴백트 피쉬. 컴백트가 뭔지 아시죠? 그 전과자라는 뜻이죠. 아마 얘네 그 줄무늬가 그 수감자들 옷 예전에는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까만 줄이 있는 그런 거랑 비슷해서 그랬던 것 같네요. 슈펫, 십스헤드, 시 브림 이러고 농어목 도미과의 양머리 도미입니다. 어제 했던 건 도미 아니었죠. 노렘이었는데 오늘은 도미네요. 정말 도미니까 도미 맛있죠. 길이는 90cm까지 자라지만 평균은 40cm 정도고 무게는 1파운드 정도입니다. 물론 많이 최대 25파운드까지 클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주로 많이 잡혀 먹겠죠. 이빨이 사람이야고 비슷하죠. 그 이유가 얘네들이 갑각류를 먹는데 갑각류가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그걸 깨기 위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깊고 압축된 회색 몸이고 검은 바가 4개에서 6개 정도 있고 등쪽 가시가 날카롭죠. 이빨은 사람하고 비슷한 게 특징이고 뭉툭한 게 특징입니다. 보통은 뾰족하죠. 브루클린 만에 뉴욕에 가면 5개 지역이 있죠. 우리나라 하면 9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유명한 메나탄 말고 메나탄에서 다리 건너면 브루클린이라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 바로 슈페드베이가 있어요. 거기서 슈페드를 많이 잡았다고 하네요. 어천이니까 당연히 거기를 슈페드베이라고 불렀겠죠. 낚시포인트 이렇게 가지고 검은 바는 아까 제가 성어가 되면 약간 흐려진다고 이건 좀 흐려졌죠. 굴, 조개, 개, 새우, 이페류, 따개비 이런 거를 먹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뭉툭한 이의로 껍질을 부수고 먹습니다. 이 먹이가 이렇기 때문에 먹이 중에 새우나 조개, 개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미끼로 낚시를 하는데 낚시포인트는 바위가 많은 바닥, 바닥이나 다리, 부두 보통 말뚝 많은 곳에 가서 잡습니다. 말뚝 많은 곳에 따개비가 많아요. 배 아래 보면은 배를 보통 5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꺼내 가지고 드라이 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에, 도크에 들어가 가지고 물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따개비들이 배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목선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철수인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트를 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따개비를 이렇게 부수기 위해서 그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매끈하지가 않고 선체 저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낚시포인트도 이런 말뚝 같은 것이 있어서 따개비들이 붙는, 달라붙는 그런 쪽이고 그리고 따개비를 먹는 양머리 돔은 당연히 따개비가 많은 그런 말뚝 근처에서 잡으면 되겠죠. 돔이니까 회류도 먹을 수 있고요. 절이거나 훈제하거나 이렇게 섭취를 해도 됩니다. 이게 맛이 좋은 데에도 불구하고 어획 대상은 아니고 발 캐치를 하는 모양이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 내용은 제가 단가 앞에 709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드디어 반바지에서 긴바지를 입고 삽니다. 긴바지 입으니까 이불 차내도 춥지가 않아서 좋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4시 넘도록 푹 잤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